아 너무 하신 분들이구만 아니 나이 똑같았는데 뭐가 실망이야 저 콩나물 키우는 거 그거 같아요 이거 젤리엔 아닙니다 젤리엔 아니라고 하죠 가자 돼지야 그리고 간만 해본다 피그맨 1렙에 Q 찍어요 Q Q 찍어서 라인 주도권을 가져와서 2렙 찍는 게 무난합니다 1렙에 2 찍으신 분들도 있는데 Q 찍는 게 좋아요 Q 찍어서 이렇게 바로 깨물어주는 게 깨물 좋아요 어떻게 되죠? Q 찍어주실 것 같아요 Q 2렙에 기둥이 쏟아져요 Q 2렙에 기둥abe우면 되니까 Q Q Q Q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기둥 하나만으로 디듬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깔끔하죠? 기둥 하나만으로 디듬환이 이렇게 돼 간다 돼지 돼지두루치기 안 돼! 어새니? 갓 기둥 물어 뜯어 아앗! 초반부터 너무 강하게 했나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데 깔끔하구요 벌써 게임 터트려버리는 기둥이구나 개둥개둥이 아앗! 빌지 배치기 깔끔했어 비스포춘 레드면 레드면 게임하기 쉽겠다 드론 다이브는 안 돼 빌지 배치기 압박만 가갈게 라이브는 안 돼 라이브는 안 돼 아재 기둥 팔팔하게 씁니다 나 아재도 아니야 기둥 팔팔하게 쓴다고 드롤 드롤 근데 리신은 왜 이렇게 초반에 카정을 자주 해요 리신이란 캐릭터가 아 좀 괴름 캐릭터야 어 무식한 캐릭터입니다 드롤 또 카정 왔어 와아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카정 왔어? 저 카정 중독이네 과약 중독보다 무서운 카정 중독 아니야 드롤 드롤 기둥에 딜은 없습니다 슬로우만 있죠 다만 치질도 시 기둥이 크단 말이야 크롤 CS 먹지마 기둥이랑 미스포춘의 이면은 진짜 무한 슬로우입니다 베인 벌써 죽을라 하죠 타워 어그로는 그냥 끌려요 딜리언 시계도 끌리잖아 예전에 어그로 안 끌렸는데 사기라고 어그로 끌립니다 아 실드 까비 아 아 점화가 없구나 점화 있는 줄 이렇게 한 번 미스 해주는거지 전멸 평타 Q로 점화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점화가 없었어 하지만 실드 뺐다 게이들 나이스 완벽한 딜계산이었다 퍼백한 딜계산이었어 어그로 에그로 아 이거 망했는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 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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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갱플랑크 아 그래 사냈습니다 갱플랑크 돼지 까비 갱플랑크 그 음 트런던을 기둥 슬로우로 서포트하는 겁니다 슬로우가 좋아 야 근데 갱플궁이 어우 절묘하게 떨어졌네 여기는 지금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리신이 뭐 무식하게 계속 하죠 왕 왕 트럴랑 에어본과 슬로우 그 다음에 궁극기 뭐 서포트 됩니다 어 쓸만해요 궁극기 방어력이랑 마적 감소니까 쓰만해요 장판으로는 어시 못먹습니다 아 야 그거 리 잣나간다 제발 형님 견문색 내 견문색을 약보지마 아 자 베인이 여기까지 올라와 베인이 여기까지와 부르다보니까 바텀까지 왔네 안돼 뭐하는거에요 어 이 피가 너무 많이 깎겠는데 바드는 좀 상보고 합니다 요새 뿔이 뿔 챔프가 트런들이라서 트런들이 좋아해요 정말 좋아 트런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트런들이 뭐하는거지 내 점심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다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다 제압되었어 야 뭐냐 이것도 아 하지마 아 아 아 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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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가 왜이렇게 세요 전판도 그렇고 전판도 그렇고 정글 리신이 카증이 미쳤어 리신이 카증이 미쳤어 배가 출출한 밤인데 탑은 저판부터 계속 그들의 라인이고 미드 정글 싸움에서 많이 밀린다 모르가나라서 미드 정글이 약해요 도로가 나면 후반 지원 캐릭터라 오케이 뿡 뺐다 트럴 트럴 기둥 하나로 모든 걸 뺀다 기둥 기본이지 이 정도 이게 트런들의 기둥 사용법입니다 뭔가 쉽죠 베리우스 나이스 베리우스!!! 베리우스 깔끔해 베리우스 깔끔한 다리우스야 미스 봉중 중이다 야 이게 몇붕이 됩니까? 아 여기 딱 모서리 있었는데 베리우스 궁! 비포형 궁을 왜 안써? 일단 오지마 오지마 아따 힘드네 지금이니? 깨물? 거기처럼 성두 bizim 모두덕ㅊ 형 식수를 이제 모두덕이 esa pure 저렴해 지낭 God 다 ANTH 잘 지 여러분 아 아 와 야 야 상대편으로 매드무비 찍나 뭐 상대편은 하아 이거 깊게 오냐 약간 여기서 터졌네 리포형 궁극기 트리플키 돼지형 좀만 참아 야 리싱이 너무 호돈적으로 매석게 오네 서로 그냥 서로 죽이기 싸움하고 있어요 정글 죽기 돼지가 후방가면 더 좋아 후방가면 더 좋아 리포 빨리 궁쓰지 궁.. 궁.. 아.. 쓸 자리가 없었구나 그래도 우리 리신은 소통관 바디랭기지 정글런가? 정글런 0인가 보네 음 기둥으로 방해하고 야 바텀 진짜 되게 좋았는데 그죠? 어? 망했는데 좋았다고 말한 순간 잔나 전멸구 그렇게 터지지 않았어요 어? 피드 간다 뭐야 다이브에서 죽었어? 드롤 드롤 이럴얼 이 속 드롤 드롤 아니 이럴 나이브에서 죽었어 그리겠어 아니 다를수 가지고 돼지 돌치기 돼지 돌치기 돼지 돌치기 얘들아 아직 끝났다 우리들이 화해버난지 꺼지지 않았어 야 피지가 너무 컸다 이거 피지가 전편부터 왜이렇게 큽니까 피지는 배드 해야되나 피지 잘쓰면 짠당이네 암살자로써 광역 딜도 되고 여기 와드죠 오오오 돼지맨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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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는 안되긴 했는데 오케이 아마때라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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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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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큰일났다 약간 큰일났어 아마때라스 와아 오케 나이스 피지 자식 물고기가 너무 깝죽거렸구만 갱플 조심해라 죽을뻔했다 아 아 아 조금만 더 슬로어 걸고요 아 리신 미쳤다 이거 아 와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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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갱플 저거 술통 맨 너 빨라 아아아아 피그맨!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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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피그 아니 저걸 피그 피그맨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가 피그 내 캐리를 방해하지 마라 피그야 헤드붐 헤드붐 그래도 매너가 있어 보통 만붐만 헤드붐 머리가 없다 그 뜻이지 머리가 없다 오 그라가스는 바로 만불로 인사하는데 하하 하하 열정을 받으셨나 보다 쳐 얘들아 피지가 너무 잘 컸다 그라하스는 너무 잘 컸어 미드정글 싸우면서 하하 모르가나면 미드정글 싸우면 안 돼 트롤 트롤 상대한 오믄는 압박 모르가나나 그라하스는 많이 잡았겠지만 날 잡는건 무리라고 트롤 트롤 미신 덤벌 너무 심한데 망황을 죽일거야 빵맹이 우기두 어떻게 잡아 이거를 못잡지 에인하니 다중근각이다 여기까지 내 오다 드르르르 잡나 지존부럽네 트롤 드롤 좋았어 용도 먹고 나쁘지 않았으면 따라갔어 이걸로 이걸로 따라갔다 피드만 어떻게 막으면 돼 점사에서 갱풀도 잘 컸네 피지 갱풀 피지 갱풀 잘해줘야 된다 언제 수트날지 몰라 태군산 태군산 오졌고 이게 나의 서포팅 실력이다 피지야 갱풀 궁극기 뻑기 숱기 야야야야야야야야 피구맨 도망구 아 팝오사 빼고 어딨는데 갱풀 궁극기 네 얘들아 천천히 피킷 슬로우 갱프를 먼저 잡아야겠네 피즈가 못오게 해야됩니다 무조건 피즈가 미포만 노려 돼지 나이스 돼지맨 와 못살린다 저거 돼지야 제발 돼지야 제발 와 피그맨 피기 피기 와 피그맨 조금만 조금만 더 와 피지가 너무 컸어 원딜이 그냥 사라지네 미포가 군만 쓰고 좀 했으면 좋았는데 궁스럽게 각이 안나와요 피지때문에 조금만 더 잘 시키자 조금만 더 잘 시키자 두 마리까지 꼽아야되 일단 얼신 먼저 뽑고 조금만 더 잘 시키자 찔리면 죽어 그냥 방템 방템 빅맥 값을 또 아침부터 땡큐 이발 일단 최대한해서 이겨보겠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해볼게요 그쵸 터로 트로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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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낮췄어 가자 트롤 밑볶이 있지 뭐야 아래쪽이잖이요 깜놀 깜놀 트롤 아 모르고나 죽었다 나이스 미스봉준 솟아올라라 기둥이여 아씨 솟아올라라 기둥이여 트롤 트롤 사람들을 나를 서포터의 왕자님이라 부르지 야우 이우 이런게 바로 클라쓰 다이베 다이베매스 빅맨님 이게 고맙습니다 최대한 힘내서 이겨볼게요 가자 젤리아 드런들 스킨은 순격이랑 야구가 괜찮습니다 피즈만 잘 막으면 돼 아까처럼 근데 머리띠 지금 봤어 고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포야 미포야 아 이거 큰일났다 이 시대는 그냥 어울릴건데 될라나 미포야 트롤 미싱도 상당히 강을 잘 받았지만 상대를 박으면서 덤비라고 트롤 음? 다음템 솔라리 갑니다 아 어디갔어 판매 스파인들 강합니다 강하곤 세지 궁은 그냥 점사할 대상 쓰면 됩니다 족쳐야겠다 이런 놈을 쓰면 돼요 방어력 높은 애한테 쓰는게 좋긴 한데 보통 그냥 족쳐야겠다 그런 번지 쓰면 됩니다 corps 그림 이 도구가 2위씩 갈 수도 있다 이거 나는 피즈 위주로 마크하겠습니다 피즈 피즈가 미퍼를 웬만하면 못살라붙게 힘들지만 굿 기둥 오졌고 보사 올라라 기둥이여 방금식으로 하면 되요 깔끔했죠 여러분들 이 게임을 역전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요 미지거운 하트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이품영 아론 아론 상대가 너무 나빴 나이퍼매 왓도 먹어버려 내가 방어해준다 미폰은 프로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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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나중에 하면 되지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용세계의 바론 앱도적이다 룬은 그냥 AD 룬 들면 됩니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돼지 돼지 바리우스 암유엘 돼지맨 안돼 조심히 조심히 소중한 궁극을 낭비해서 말라 아깝다 빼자 빼자 여기까지 빼 빼 얘들아 다운받 다운받 미스 봉지언 피트 어딨냐 피트 다곤산 다곤산 다운받 죽기전에 타곤산까지 써주는 서포터 센스 깔끔했어 모루간을 살려서 한타를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야우 딜 하하하하하하하 탕오산 나이스였어 탕오산 지렸다 진짜 탕오산 한테기 살렸어 탕오산 아저씨면 진짜 게임 힘들 뻔했죠 탕오산 Jabba 아군은 육가를 얻지 않습니다 아군은 육가를 얻지 않습니다 아군은 육가를 얻지 않습니다 한타먹으러 이기면 끝이요 아군은 육가를 얻지 않습니다 한타먹으러 더 이기면 끝이요 영양은 더이상 템이 안나올때나 마지막 한타 때 먹습니다 탑간다 사내펜슬 지원을 방해합니다 기둥으로 말이죠 합류를 못하게 최대한 막아주는거지 또 센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 도망간다 잔나야 이 기둥이 있는 한단이지 도망간다 못먹기 싫어 단계백질 명수 10개 고맙습니다 상대방도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다고 해요 도망간다 내 이름은 트롤 누가 날 막을지냐 으응? 아이 죽을뻔했네 이거 노노노 완벽한 계산하에 있던 프로백 중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직 한말 남았단거 친구 짠 깔끔이었어 추천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한번 딱 해주는거죠 추천